안녕하세요. 디스피입니다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런 먹방인데 처음 지도했던 거는 과장 먹방! 자, 요아이! 짜잔! 사실 요아! 이거는 협찬도 아니고 제가 산 것도 아닌 받은 겁니다. 누가 했을까요? 저 다 먹으라고 주신 건 알겠습니다만 집에 그냥 싸먹더니 두 통은 엄마가 먹어버리고 한 통마저 갖고 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드셨어. 영상 찍을 땐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다 외할머니 드리고 애들도 주고 하겠습니다. 이 안에는 이렇게 작은 게, 이 안에는 여섯 개 들어있고 하나, 둘, 셋, 넷 개 들어있어. 일어나! 여섯 개! 여섯 개! 여섯 개! 여섯 개! 여섯 개, 오케이! 오케이! 이 안에 여기 여섯 개 들어있습니다. 바로 먹어볼까요? 자, 그럼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하나씩 뜯어서 먹어볼까요? 네. 여기! 두 세팅만으로 먹는 거예요. 나도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. 고마워. 슈퍼! 으악! 나 인자 하나 더워줄게. 아아아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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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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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맛있지? 뭔가 맛있어 맛있지? 그건 왜 근데? 빵 위에 빵 위에 비빔장 올려주세요. 왜? 왜? 아... 아...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죠? 사실 여러분들 재밌게 몰카롱이 돼있는데 너무 퍼럭했죠? 밑에 있어! 왜 삼촌한테 삼촌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들은 요것들은 우리 외할머니한테 퍼럭할게요. 아, 카메라에 올려주세요. 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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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날은 안 소중하게 gonna 우리 외할머니 드리도록 할게요. 바이, 바이. 없어, 이제? 먹자. 나 다시 와사라 할려고 했는데 바이바이 와사라야 먹어야 한다. 먹어야 한다. 먹어야 한다. 먹어야 한다.